미국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20분경, CNN과 NBC 등 미국 대표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긴급 보도했습니다.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오바마 윈즈 세컨드 턴, 즉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국가인은 있고 정부는 현재 의도대는 %2206로 전국을 내준습니다. 일부 국가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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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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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